일단 제가 포수라는 위치,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기는데 최대한 오늘 했던 게임을 잘 복귀해서 내일도 좋은 경기 결과 나올 수 있게 잘 복귀하겠습니다. 네 오늘 한 번도 저를 안 쳐다보세요. 제가 미우신가요? 아니요. 긴장되었습니다. 네 오늘 수원구장의 아름다운 아치를 쏘아올렸던 유강남 선수 만나봤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SBS 스포츠의 김남희 아나운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